안녕하세요 정옥이 tv 입니다 제가요 오늘은 어 동영상을 집에서 한번 찍어 봤는데요 저희 집에 귀한 게 왔어요 저희가 백대명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대명산이 지금 다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은 어 백두대관 하고 또 한복정명을 번갈아 가면서 산을 타고 있습니다 백두대관을 하고 나니까 너무 뭔가가 음 음 하다가 산을 안타니까 좀 그래서 백두대관을 다시 또 했는데요 타기 시작했는데요 한복정명도 그렇구요 근데 이제 백두대관을 아니 백대명산을 다 탔다고 저희가 블랙야크 앱을 깔아놓고 백대명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저희가 산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 남편하고 둘이서 아무 그냥 의미없이 안 가본 산 이제 좋은 산을 계속 탔거든요 산을 사냥을 했거든요 근데 어 그러면 너무 무의미한 거예요 뭐 흔적도 남지도 않고 사진은 남겠지만 그래도 뭔가가 의미있게 해보자 그래서 요즘 블랙 옛날부터 블랙야크가 그게 한지가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저희는 시작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늦게 시작을 했죠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어 간산을 또 가고 간산을 또 가고 이제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좋은 산은 여러분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백대명산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한라산을 끝으로 제가 어 그러니까 작년 2023년 10월 10일 한라산을 끝으로 백대명산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백대명산이 끝나면 이제 뭔가가 이제 사진만 남는게 아니라 그 뭔가가 이제 그 집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 폐가 있습니다 그 폐가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왔어요 이렇게 보이죠 백대명산 블랙야크 이제 이건 남편껀데요 남편께 이렇게 왔습니다 백대명산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제 저희가 이게 백대명상을 했다는 증거표입니다 증거에요 이런식으로 보내주셨구요 이건 남편꺼구요 제꺼도 왔습니다 제꺼도 왔어요 제꺼도 이렇게 보면 제꺼도 왔죠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김정옥이구요 원래는 이름이 저 김정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백대 명산은 이렇게 보시면 백대명산을 다 했다고 그리고 입회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보세요 우리 남편이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왔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살아생전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자식들이 또 아들이나 딸들이 엄마 아빠의 유품으로 보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거는 저의 소망이구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해보고 싶은 곳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저희는 백대명산을 해보는게 사람들의 꿈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일단 백대명산을 하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대관과 이제 여러가지 우리나라에 그 산에 여러가지 맥이 많습니다 그 많은 맥을 백두대관이 최고로 쳐 주거든요 백두대관도 지금 뭐 꽤 많이 탔어요 한 열 개 넘게 탔는데 저희는 그 산을 막 구비구비 구비구비 걸어 다닐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뭐 여러가지 진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거는 못하구요 그냥 이제 그 산을 가고 싶은 그 산 밑에다 주차를 해놓고 이제 정상을 찍고 그리고 또 화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되구요 여러가지로 이제 저희는 부부가 같이 다니잖아요 부부에도 좋아지고 서로의 이게 취미가 같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우리 대장년으로 오신 우리 지인 한 분도 같이 다니시거든요 그분도 굉장히 산행을 오래 하신 분인데 백대명산 시작한 지가 저희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도 백대명산을 한 10개월 만에 그분은 백대명산을 다 끝냈습니다 대장님은요 그래서 지금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저희랑 같이 다니고 있구요 그분은 혼자서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영상은 저희가 이 폐를 받아와서 폐를 보내 왔기 때문에 자랑 삼아서 하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정옥이TV를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미리란 부분도 많겠지만 산이 좋아하시는 분들 산의 여러가지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오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미숙하지만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저희 채널 찾으시길 감사하겠구요 지금 올해도 새해죠 새해 맞았으니까 올 한해도 저도 모두 건강하시구요 하시는 일마다 잘 쓰시길 기원 드립니다 저도 없이 주소 없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좀 많이 주소가 없지만 이쁘게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